제주 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장기간 숙박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자메이카인 33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내 32살 T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1년 2개월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호텔과 리조트 등에 숙박한 뒤 숙박료 2,700여만 원 상당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